A star was born 양으로 승부하는 초대형 수박만 정영영 왔자! 랄라댄! She was called upon from so many places 대한민국엔 곧 대재앙이 몰아치고 말거에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 고알라 And the man appeared before her like fate 땅도 돈도 X나 많아서 이름이 X나야 전화 단나 This is my car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Oh, honey! 그렇지 Let's go 진짜 열한 입이다 중학교때부터 중학 팬이었어요 열의 발에 상기요 마시자, 랄라댄 나 이 작품으로 복귀하고 싶어 반령이 확률에는 절대 계속 가느는데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X나단한테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 이러고 못 살아 이제 둘 중 하나야 조나단이 죽든 내가 죽든 X나가 죽어야죠 이 죽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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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어야 돼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사람 죽어요 안 돼! 아, 안 돼! 죽이기로 했잖아! 바람이 온다 바람이 다? 뭐 하는 거야? 어? 감사합니다.